안녕하세요 누구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? 멤버들 아 진짜? 첫 만나 네 처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4 Say we in us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아 또 후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에랑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랑 찍으셨죠? 그 챌린지 네 아 예전에? 네 선우랑 한번 찍었었는데 맞어 봤어 아 자 아 미안해 뭐야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참 씨 보니까 신유 님 많이 풍자 씨 때문에 풍자의 사랑이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? 아 또 이거 안 돼? 아니 너무 기계적으로 이겼어 유용 그 약간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하트를 했는데 그거 또 언급이 됐죠? 전참 씨 전참 씨 전참 씨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게 어디다가 하트를 한 건지 약간 모르시겠다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풍자 님께 진짜 개탔다 이야 진짜 개탔다 이야 진짜 개탔다 진짜 개탔다 진짜 감싸 진짜 감싸 진짜 감싸 지금 지금 이 사실 모른 거죠? 모르지 모르지 방송 날아가지고 방송 보면 깜짝 놀라겠다 사실 표정이 되게 좋으시다 신유 마음속에 있는 네 와우 와우 아 그럼 찍어볼까요? 네 네 두 분이 찍는 거에요? 안녕하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무는 어떻게 안무는 다 외우고 오 이거는 어떤 누구의 챌린지에요? 이거는 저희의 신곡 아 진짜? 근데 사실 전참 씨에서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 진짜? 영광이다 노래 어떤 곡이에요? 이번에 어? 이거 형이 준비했잖아요 아니 어때 무슨 상황 있어 약을 그렇게 많이 먹고 이거 약을 먹은 이유가 이거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기억력 좋아지는 약도 먹어야겠다 네 일단 저희 타이틀곡 엑소 If You Say Yes 라는 곡은요 로맨스 판타지 장르로 로맨스 기계 팝스러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 야 팬분들 너무 좋아하겠다 아 뭔가 멋있는데? 가리고 딱 스타트해 가리고 딱 스타트해 가리고 딱 스타트해 시익 세븐 아 미쳤다 우와 아 이거 못하겠다 우리 이건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여기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!